1단 깎아주고 있는 울산 이렇게 좋습니다 아 횡울 피했습니다 자 원투파 한번씩 교환했고 어디서 라이프를 한번 깍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체는 그냥 내주고 있어요 우와 카운터 놀입니다 닥칭 돌려줍니다 제배만 한번에는 늘려주고 병을 집어넣고 벽코브 때리고 가도해주면 다시 신전씨 오우 약간 카메라 풀어줬구요 질체 네덕각 질체 대빙장천 아예 아프지 않다고 행을 허버로 피해주고 띄웁니다 기가 막 치더라도 어디서 몸을 내지고 안되겠죠 다 뽑혔을까요 다 뽑혔을까요 네 다 왔어요 또 숲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진짜 많이 안 써요 딱지치기 오늘 정통돌이 세 번 쳤어요 진짜 진짜 한 번은 막으로 이긴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안고는 나가버렸어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안고는 나가버렸어요 많이 늘게까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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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rac 오우 오우 오우